생일한 빅몰! 154kg! 그냥 문득한데? 모습 잘리는데? 이제 이해했어. 왜 슈트트랙인지?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름 되면 다 빠져, 이제. 이렇게만 알면 된 거야. 깜짝 놀랐어. 아, 되게 무너졌냐? 이런 거 해줘야 되겠구나. 아침마다 자동차 데이트는 뭐야? 찐친이야, 아니면 그냥 찐사야? 찐 남매야. 남매는 아니야. 지나가면 뭐하냐? 우린 또 대면대면에. 그냥 그래. 다 모르겠다잖아. 잘 친다. 이렇게 보면 누가 운전하는지 모르겠어. 오, 나왔어. 하다 먹는다고. 우와!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오! 기분이 진짜 많아. 여기 들어가면 돼. 여기 들어가면 돼. 여기 들어가면 돼. 여기 들어가면 돼. 저기 쉬는 거야. 원숭이. 여기. 강요리, 기념. 여기, 여기. 거울 같은 걸 알겠어. 피가 엄청 쏘지 않아. 말하고 있으면. 그냥 들어갈 거면 왜? 세훈이. 야, 그거 왜 한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